아니, 솔로 미니앨범이죠. 스테라가 나왔습니다. 네. 간만에. 제 걸로는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. 정규가 작년 4월에 나왔고, 그 이후로 한참 프로젝트식으로만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이번에 스텔라장으로는 한 1년 반 만에 EP를 냈습니다. 제가 앨범 소개글은 따로 못 읽었는데, SNS에 쓰셨던 글은 읽었거든요. 그 계단 올라갈 때 항상. 그게 앨범 소개글이에요? 그게 앨범 소개글이에요? 그 글을 보고. 댓글도 다셨잖아요. 네,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계단을, 스텔라장씨는 계단 오를 때 거나 그럴 텐데, 저는 샤워할 때. 그게 또 사람마다, 샤워할 때 되게 애매하잖아요. 나가기도 애매하고. 물에 다 젖어있는데 지금 묶음을 빨리 해놔야 되는데. 핸드폰 잡기도 약간 애매하고, 그렇다고 이게 완성되진 않았으니 씻고 있는 상태이고, 약간 이게 너무 공감이 가서.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. 앨범 소개글을 좀 얘기해 주시죠. 네, 소개글에 뭘 썼냐면, 이 앨범 제목이 왜 스테얼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썼는데, 가끔 계단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그냥 문득 어떤 멜로디나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, 그거를 이제 빨리 잡아야지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날아가기 전에 빨리 잡으려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하는데,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핸드폰을 녹음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아, 그거랑 다르지. 이게 집에 가서 코드랑 같이 녹음을 해 놓는 거랑, 그렇죠. 그냥 멜로디만 띡 녹음해 놓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. 이제 나중에 그게 사용되는 확률이 코드가 있어야 훨씬 높아요. 그래서 이제 집에 굳이굳이 들어가서 녹음을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, 그런 것 때문에 스테얼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, 꼭 그렇게 진심어린 글을 썼을 때 꼭 그런 그런 글을,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. 어, 뭐 그럴 수 있지만, 저는 뭐 그것도 또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, 이 앨범 소개글을 전부 이제 스틸라 장씨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네네. 어, 앞으로도 계속 쓰실, 사실 이게 근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? 앨범을 내야 될 때 급박하다, 좀 시간이 타이트하면은 되게 글쓰기가 좀 어렵잖아요. 잘 쓰고 싶은데. 맞아요. 계속 첨삭을 해야 되고. 그러니까.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까지 계속 제가 해왔어서. 어, 이거 욕심이구나. 뭔가 이제 와서 그만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는 좀 아깝지 않나? 그리고 회사에서 쓰면은 뭔가 글이 막, 뭐 싱어송라이터 스텔라 장이 뭐 몇 년 만에, 1년, 몇 개월 만에 뭐 컴백을 했다 이러잖아. 제가 처음에 싱글로 데뷔를 했을 때는 아마 회사에서 써주셨을 거예요. 이제 제가 EP 단위로 컬러수를 냈을 때부터는 제가 썼는데, 그때 이제 뭔가 음악 활동과 되게 상관없는, 뭐 현재 프랑스, 뭐 파리에서 그랑제콜 재학 중이며, 뭐 몇 개 곡과 능통한 막 이런 거 쓰니까. 그치. 그게 사실 노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가 곡도 다 쓰고 하니까, 나만큼 내 앨범에 대해 진심인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. 맞아. 제가 쓰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글을 되게 잘 쓰더라고. 진짜 저도, 저 웬만하면 사실 SNS에 좋아요 댓글 잘 안 달잖아요. 아유 그쵸. 근데 아시잖아요. 저 댓글 잘 안 달거든요. 아니 간만에 달았더라구요. 글을 너무 잘 쓴 거야. 그래서 아 했는데, 약간 어디 올라오는 칼럼 같은 느낌을 봤어요. 그래서 책을 써도 괜찮겠다. 왜냐면 경험이 많잖아요. 사실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, 약간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었고, 그게 앨범 소개에는 이제 길이가 길지가 않고, 아 그치 그치. 그거 하나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. 아 오래 걸리죠. 네. 왜냐면 쓰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, 이게 간결하게 원하는 단어들만 넣어서, 너무 많은 단어들의 반복이 되지 않으면서, 이렇게 하려면은,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, 그거는 좀 더 내공이 쌓이고,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을 때.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나중에 언젠가. 구이구이님이, 그래도 직접 써주시니까 더 와닿아요. 어떤 앨범인지 해주셨는데. 감사합니다. 그쵸. 손영우님이 이번 앨범 퇴근하면서, 그리고 새벽 자기 전 듣고 있으면, 이미 내 손에 와인이 있고, 내가 있는 곳은 파리가 됨.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어요.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